아랍 엠피트 2, 3 반해봐요서 안녕하세요! 러브입니다 아랍 엠피트 한국 문화원 코리아 페스티벌 2021의 인압으로 열리는 화이트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파이 엠피트 2020의 주요일 파트에서 열리는 화이트 공연에 저희랑도 온라인 공연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공연이 열린 아랍 엠피트의 격북이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랍 엠피트의 격북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과 아랍 엠피트의 미래 50년, 그리고 더욱 미래된 다음은 동갑 따라 내리러 갈게요 여러분, 저희 아랍 엠피트는 12월 12일 오후 8시 아랍 엠피트 인사 평소 남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다시 스트리밍 된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스트리밍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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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